안녕하세요 뉴스아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는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진벌적 손해배상을 때리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었던 언론중재법 보다도 훨씬 더 퇴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때도 문제가 있는 법안이어서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들이밀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무슨 의도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청래는 지난달 31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진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라든가 의혹 제기를 하는 기사를 쓰더라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이게 기분이 나쁘거나 본인들 생각에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때는 고위관료라든가 정치인,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진벌적인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나마 언론 측에게 권력이라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어느 정도는 살려놓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은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들이댔었는데 하지만 이것조차도 당시에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우회적으로 어쨌든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을 재가를 물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비파에 나와서 결국은 통과가 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 조항마저도 삭제를 시켜버림으로써 언론에게 권력 감시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하면서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두고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용이 되어서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그나마 저 조항을 적어놓은 것인데 이제는 아예 국민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며 민주당의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언론 측에서는 사실상 연예뉴스라든가 사회면 뉴스라든가 이런 보도밖에 내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언론 보도도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빼놓았는데 네 이러면 이제는 뭐 신문이 아니라 그냥 뭐 잡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언론 측에서 공적인 관심사라든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도 못하고 보도를 하지도 못하면은 이런 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미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냥 국민들은 연예 뉴스나 보면서 희희덕거리고 정치인들이 권력을 자각하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할 테니까 국민들은 세금이나 내고 콩꿈을 떨어지는 거나 주워먹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리고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의도이자 이재명의 대권 앞길 깔아주기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그리고 그 측근들하고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심 재판 판결이 나올 만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꽤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쏟아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요 그리고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이와연과 관련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질 수가 있고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보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재명 집안의 법인카드 논란이라든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러한 보도들이 전부 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워낙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인간이라 만일에 이재명이 또다시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욕설 논란이 또다시 재소환이 될 것이고 이재명의 과거 조카 사건이라든가 각종 재판 결과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이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을 닫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뭐 보면 볼수록 진짜로 기가 막힌 것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회가 유린당하고 사법 시스템이 농락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미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인데 그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이상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집안에 비리 의혹과 연류가 되어 있는 인물이며 현재 횡령이라든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문재인 사이에 특혜 채용 논란이라든가 문재인의 딸 문다에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문재인과 공직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각종 권력형 비리에 얽혀져 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내는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이름을 보면 양문석이라든가 김동아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 양문석은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가장 논란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양문석은 지난 총선 때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자기가 당선이 되면 언론징벌법 손해배상법을 관철해가지고 언론을 조직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적 보복의 행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도 학폭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언론 측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언론을 법적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언론중재법을 발의하거나 여기 얽혀져 있는 의원들이 언론 측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이들이 언론을 감시하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들이 경찰을 지금 감시하겠다라는 꼴이죠 하여튼 현재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에서는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권력자나 재력가들은 자신에게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죄다 가짜 뉴스라면서 보복성 소송을 걸 것은 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언론의 권력 비판 사회 고발 기능은 크게 훼손이 될 것이며 강자의 눈치를 살피는 기사들만이 넘쳐날 것이고 그런 게 민주당의 꿈꾸는 세상인지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언론 측에서 오보를 내거나 가짜 뉴스를 뿌리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제재는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법체계를 보면은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법안을 발의해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따위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치권의 상황이 진짜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